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니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오늘 왜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? 오늘 우리 클럽 가는 거 아니에요? 우리 클럽 가요? 클럽 가는 줄 알고 왔는데? 아니에요? 난 모르겠네 몸 안 들여다 보내줘요 입장 입국한 입 뺀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있죠 클럽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클럽에 대해서? 아니 사실 그 클럽에 대해서가 아니라요 클럽 하우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클럽 하우스? 클럽 하우스는 또 뭐예요? 딥 하우스 알아요? 딥 하우스 몰라요 강남다이트 클럽 몰라요? 몰라요 제가 그쪽하고 좀 멀어요 아 그래요? 클럽은 클럽인데 이런 노는 클럽이 아니라 그들만의 세상 클럽 하우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들만의 세상은 뭔가요? 이게 소셜 네트워크예요 아 진짜요? SNS? SNS예요 클럽 하우스라는 게 또 생겼어요? 네 인스타그램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갈 길이 멀군요 그렇죠 이게 이 클럽 하우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핫해요 미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이제 한국에까지 많이 퍼졌다고 해요 이게 원래 미국 거고 이거를 초대장이 있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초대장이 있어야지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원래 멤버인 사람이 초대를 해줘야지 가능하군요 그리고 초대장이 없어도 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가입해 있는 멤버들이 승인을 해주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진짜요? 네 어렵네요 가입을 하면 내가 두 명까지 초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네 되게 웃기죠 그러네요 왜 그렇게 어렵게 했지?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? 약간 진짜 그들만의 세상인 거죠 이게 좀 아무나 막 옳지 않게 하겠다 초대받은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뭔가 좀 그런 특별 이벤트 같은 거구나 그렇죠 우린 달라 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글로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글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러면 그냥 대화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해요? 그러니까 방장이 있어요 방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 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저기요? 네 그게 그게 그러니까 글을 못 쓴다면서요 글을 못 써요 그러면 말로 해요? 네 어떻게 서로 영상통화를 해요?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?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기를 하고 싶으면 손을 들면은 이 방장이 그 사람한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요? 그러니까 주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요 지금 그 전문적인 분야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뭐 미디어 뭐 주식 뭐 소셜 네트워크 뭐 영상 뭐 이런 게 가지각색 전문가 전문 지식을 그렇군요 그래서 초대하는데 제한을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방이 뭐 미디어 쪽이다 그러면 미디어 쪽 사람들을 서로 초대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그런 쪽 사람들만 승인을 해 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 초대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 인터넷 상에서 초대장이 거래되기도 한데요 진짜 네 인기 있는 방 같은 경우에 그렇겠네요 이 여기에 가입을 하려고 이 클럽하우스에 가입을 하려고 우선 클럽하우스에 들어가고 그 안에 나눠져 있는 각각의 방들은 자유롭게 자유롭게 검색해서 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가고 초대를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고 처음에 가입하는 게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서로 사고 팔기도 한다 네 한국에선 한 만원에서 3만원 사이에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진짜요 그리고 이거는요 네 아이폰 유저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애플만 사용하는 뭐 아이패드 아이폰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래서 잠자던 아이폰 아이패드들이 중고로 또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한대요 아 진짜 평소에 그러면 갤럭시 쓰던 분들은 응 여기 입장할 수 없어요 없으니까 따로 그거를 구매를 해서 그렇죠 어 그건 용으로만 쓰기 위해서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운영자 그러니까 방장을 모더레이터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강연같이 뭐 얘기를 하면은 청중이 이제 손을 들고 발언을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몇 명이나 된대요 이게 하나가 방해더라고요 글쎄요 그럼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인싸가 아니 그게 좀 약간 가입하셨어요 아니 저 아무도 초대 안 해봤는데 그러네 이게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초대도 가능하지 쉽지 않네요 네 네 당근마켓에서 판다는데 내가 갈 수가 있어요 아 당근마켓에서 또 중고거래에서 이렇게 또 네 초대장이 거래가 된다는데 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비싸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거 하나 가입하기 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렇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무 전문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뭐 강연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식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동창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긴 한데요 그런데 굳이 동창회를 여기에 힘들게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가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고 뭔가 만약에 정말 돈을 내고 사서 들어갔다면 그렇죠 뭔가 나한테 얻을만한 것들이 있고 이득이 있고 그렇죠 그런 곳에 가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또 인기가 많은 방이 성대모사방 네 성대모사방이요 네 성대모사방 하나 가입하고 싶은데 거기에 그러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거기에서 인기를 끄실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가고싶은 가고싶은죠 그 다음에 뭐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가입을 하고 있대요 아 진짜로 네 팬클럽 같은 거 운영해도 되겠네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더 유명세를 탄 거예요 오 굉장히 좀 궁금하다 그렇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게 원래 지난해 3월에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자 폴 데이비슨과 구글 출신의 로어세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런 소셜미디언데요 네 이게 왜 또 유명해졌냐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요 지난 1일에 여기서 방을 열고 주식거래 중계 앱 로빈후드 블라미드르 테베처 찌오 이 사람을 공매도를 둘러서 아주 썰저누버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게 와 큰 거예요 아 그 클럽하우스 안에서 네 초대받은 사람만 그거 봤겠죠 그랬겠네 네 이게 녹화가 안 돼요 무조건 라이브예요 아 진짜 이걸 보려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딱 보고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공지도 하겠네요 몇 시에 내가 뭘 하겠다 그렇죠 네 그러면 TV프로그램 보듯이 이렇게 쫓아가서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거고 네 그런 거는 만약에 보는 거는 무료인데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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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직접 그 유명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기회가 되고 사실 일론 머스크하고 직접 그렇게 가까운 데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데서는 사실 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발언권을 얻기란 쉽지는 않죠 아 그럴 수도 있군요 네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발언권을 얻을 수 있게 근데 거의 일방적으로 듣는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들어도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거라면 맞아요 아 굉장히 전문적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려면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뭔가 전문적인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네요 이거를 그렇죠 이게 좀 더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퍼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들어갈 수가 없다 뭐 희소성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초대장을 돈을 주고 사서라도 근데 사실 이런 소셜미디어 조금 지나면은 시들해지거든요 그렇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러니깐요 안 하죠 뉴스 보는 용이 돼버려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들어가기 힘들다 초대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폰 유저만 할 수 있다 요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싸들만 들어가는 그런 사이트다 요렇게 지금 소문이 가는 상태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광고 같은 거를 못하나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앞으로 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모험가들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있다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그냥 사람들만 가입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뭔가 광고도 나가야겠고 네네 뭔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저 초대장 좀 보내주세요 네 저 성대무사방 들어가고 싶어요 성대무사방 인기가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초대장 좀 보내라 야 유룡아 그쵸 네 지윤씨 성대무사방 한 10개 넘죠 그렇게 많대요 가능하다니까 초대 좀 해주세요 네 초대 좀 해주세요 네 초대 좀 해주세요 아이폰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 재밌습니다 클럽하우스라서 처음에는 진짜 말한 것처럼 클럽인가 했는데 클럽인 줄 알고 갈려고 준비했더니 새로운 포셜미디어가 또 생겼는데 이런 클럽하우스라는 거 좀 전문가들 전문가라고 해서 뭔가 어떤 프로페셜 직업 분야를 얘기한다기 보다는 그게 어떤 분야가 됐건 내가 그쪽에서 특출한다면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말한 것처럼 성대무사방이라든가 맞아요 재밌네요 아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요 처음에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초대를 하잖아요 내가 우리 리나씨를 초대하고 우리 피디님을 초대를 했다 그러면 두 분한테는 내가 초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의 프로필이 항상 쫓아다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싸워서 등을 졌다 그래도 내 프로필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초대했지만 그런 것도 있을 거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놨다는 걸 보니까 아무나 초대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책임지고 이 사람을 내가 어떤 보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사람만 초대를 해라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초대를 받아서요 제가 직접 가입을 해보고 경험을 한 다음에 나중에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직접 그걸 또 보여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냥 미리 보기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깐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초대를 해줘야 되네 초대를 해줘야 되네 아니면 사야 된다고요 사서 가기는 좀 그렇다 누가 초대해주면 참 좋겠는데 초대해주시면 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겠는데요 그럼 한국에도 시작은 됐죠 근데 많아요 제가 이걸 봤더니요 지난해 말에 60만명이었대요 사용자 수가 네 근데 한 달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대요 이게 진짜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있구나 네 나는 왜 모르지 아직 나까지는 몰랐구나 그러면 클럽하우스라는 앱을 딱 찾으면 클럽하우스라는 게 나타나요? 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나타나는데요 유사품이 많아요 아 진짜 네 이게 워낙에 지금 큰 인기를 끌고 있어서 유사품이 많아요 어떻게 구부를 해요? 그래서 잘 영문으로 클럽하우스 검사하셔가지고 제도로 들어가셔야죠 그러네요 응 뭐 알겠죠 내가 그럼요 초대받았는데 뭐 알겠습니다 네 클럽하우스 여러분 인싸 되셨어요 아 그래요? 클럽하우스라는 것도 아시고 그럼 우리 오늘 클럽 안 가는 거예요? 어 늦었어요 얼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미닛의 이씨 저는 리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